한국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 이런 사고방식이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약이 병을 고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기요법, 무슨 병에 걸리면 무슨 음식을 찾아 먹고 그런 생각에 딱 꽂혀 있으면 뭐를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이 내 병을 고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생명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왜 어떤 음식? 음식이라는 것은 기본 여건만 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음식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음식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슨 음식이 무엇에 좋다 이런. 그래서 무슨 버섯물을 마신다든지 여러분 아마 방에 냉장고에 그런 거 아직도 들어있는 사람들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구태여 그런 걸 잡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음식으로는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아. 유전자의 회복은 오직 생명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뭐예요? 병이 나는다. 음식 먹은 것도 아니야. 약 먹은 것도 아니야. 그것만 봐도 생명만이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 있고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여건으로서의 어떤 음식이 좋은가? 우리들은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비싸야 되고 구하기가 힘들고 찾기가 어려운 아주 귀한 그런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 그게 옳은 말이라면 만약 그게 진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무슨 놈의 하나님이 좋은 거를 왜 그렇게 해?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구하기 쉽고 흔하게 그렇죠? 만들어 놔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좋은 걸수록 꽁꽁 숨겨놓고 귀하게 만들어 놓고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비싸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많이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여러분이 찾으러 댕길 필요도 없어. 마음 문을 열고 그 생명을 배워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뭐예요? 그러면 생명은 들어오는 거야. 돈 낼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비싸게 주고 사 먹으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음식이 있느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병을 낫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즉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음식이 아니라 유전자가 변질되려고 할 때 유전자가 손상이 되려고 할 때 그 유전자의 손상을 막아주는 어떤 중요한 물질을 가진 음식물이 있다. 그러면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외부적 환경 속에서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 즉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바람 물질 공기오염물질, 환경오염물질 아주 많죠. 많은데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무리 나쁜 물질이 많을지라도 사실은 우리 유전자를 가장 손상을 시키는 물질은 우리 내부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 내부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손상물질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혹은 유해산소라고 부릅니다. 해로운 산소라 이 말입니다. 산소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산소라는 것은 필요 이상보다 더 많으면 독이 돼버려요. 자, 우리 공기 중에는 20%에서 22%의 산소가 있어요. 그 정도가 딱 우리에겐 좋아요. 이 공기 중에 25%의 산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슨 원칙이에요? 그런 거를 절제 원칙이라 그런다. 자, 우리의 체온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36도에서 37도 사이가 가장 적당하고 건강하고 37도보다 더 올라가면 그건 나빠져요. 그렇죠? 36도보다 더 뭐예요? 낮아지면 그것도 건강해가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적당한 선이 있어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빼놓고? 뭐 빼놓고 많으면 나빠요? 뭐 빼놓고? 이것만 빼놓고는 많으면 다 나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많을수록 그 생명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 원칙, 이 놀라운 원칙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고루고루고루고루고루 지금 잡수고 계신데 이거 뭐 내가 더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이거 빼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약간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잡수 있는 이상에 뭐 좋은 게 또 있겠습니까? 또 그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좋은 것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놨을까? 생명처럼 흔하게 해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좀 안심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뭔가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내가 혹시 안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산이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에너지 생산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렇죠. 당분을 연소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소가 들어오고 거기서 뭐가 들어와? 생명 스파크가 들어오면 그 스파크가 시동을 걸어놓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서 이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연소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 이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활성산소를 생산해야만 살아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당연히 활성산소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가장 우리 유전자에게 해를 끼쳐. 하나님도 취미가 고약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활성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시켜서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려가지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좀 봅시다. 활성산소 크림을 좀 봅시다. 이게 이제 세포막이고 이게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이게 세포핵이고 이게 염색체다. 이 미토콘드리아로 당분이 들어간다. 그리고 산소가 들어온다. 그래서 스파크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당분이 연소가 돼서 타서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그냥 이렇게 직진해버리면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킨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키게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이 활성산소는 반드시 이 SOD이라는 물질 이 SOD이라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이쪽으로 당기게 돼 있어 여러분 측에서 볼 때는 좌회전이죠. 좌회전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물과 산소라는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분해시키도록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활성산소를 유해 산소죠. 해로운 산소를 하나님은 다 분해시켜서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분해되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해놨어. 그런데 왜 우리 몸에서는 자꾸 이 활성산소가 바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본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그런데 자꾸 활성산소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그냥 직진을 해가지고 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좌회전을 안 해? 왜? 이 활성산소를 좌회전을 시키는 물질이 바로 무슨 물질이라? SOD라는 물질이에요. 이 SOD를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세포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SOD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활성산소를 일로 땡겨가지고 결국은 활성산소를 그 유해한 활성산소를 무해한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로 분해되도록 하나님이 다 뭐예요?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해 놓은 이 좌회전 계획, 작전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뭐예요? 안으면 일로 간다. 그래서 이 좌회전 계획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SOD를 생산해내는 노란색 유전자를 뭐예요? 안 켠다고? 어떻게 안 켠요? 이 노란색 유전자를 키려면 뭐를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은 안 받고 뭐만 자꾸 받아? 조건적 사랑, 진선미는 안 받고 자꾸 뭐만 받아? 매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나쁜 것만 받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만 하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자는 거죠. 정말 진실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고 그런데 내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SOD를 누가 꺼요? 자기 갖고 뭐를 선택해가지고 성령이 아닌 악령을 선택하고 정신이 아닌 무슨 선생님? 잡신을 선택해서 내가 끈다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SOD의 유전자를 켜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직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내 유전자를 다 손상시키는데 손상시켜서 내 몸의 질병,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뭐더라? 활성산소더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내 유전자를 공격하는 것만 방지를 해도 내가 병에 안 걸릴 수도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죠. 담배 하나도 안 피워도 폐암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담배 하루에 새가 피워도 폐암 안 걸린 사람 뭐예요? 있어요. 물론 담배 연기 속에는 이 폐, 담배 연기를 흡입하면 그게 폐세포에 흡수돼서 폐세포 안에 있는 정상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폐암 세포로 만드는 그런 발암물질이 담배 연기 속에 있으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발암물질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모든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담배 한 대도 피워 물어본 일도 없는 사람 폐암에 걸리는 사람 뭐예요? 물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워도 영향을 받는 건 물론이지만 그러나 직접 담배를 피워도 폐암 안 걸리고 90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그걸 보면 이 활성산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 담배 연기 속에 이 발암물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담배 연기. 그래서 담배 연기하고 이 뭐예요? 활성산소가 합동 작전을 하면 이 유전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활성산소의 문제를 방지만 한다면 담배 연기만 가지고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뭐예요? 아주 낫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워먹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자, 휴식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 하고 담배 한 대 태웁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하면 힘들게 일하다가 참 좋다. 쉬는 시간이 정말 좋다. 커피 맛도 좋다. 그러면서 생각도 뭐예요? 좋은 생각. 상구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는데 그 녀석은 요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참 만나보고 싶다. 고등학교 댕길 때 송정해수욕장 가서 캠핑도 같이 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뭐가 계속 생산될까? 왜 에어소디가 계속 생산돼요? 왜 이 유전자가 안 꺼지니까?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더라도 다 이렇게 좌회전시켜가지고 활성산소의 피해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의 피해만 가지고는 유전자를 극도로 손상시켜가지고 폐암에 걸리지 뭐예요? 안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무엇도 모르고 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는 담배 아무리 피워도 폐암 안 걸리네.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담배가 폐암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뭐 때문에 성격, 생각, 긍정성 이런 것 때문에 폐암에 안 걸리는 거지 담배하고 폐암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로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커피 타임, 커피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담배 한 대 폐물었다. 이 사람은 담배만 탁 폐물으면 상구 그 놈의 새끼 잡히기만 잡혀라. 지가 내 돈 떼먹고 어디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옛날에 부정적인 생각, 죽일 놈의 생각, 복수할 생각. 여가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결국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악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잡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잡신을 선택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뭐를 꺼버려요? SOD를 꺼버리니까 이 활성산소가 좌회전을 할 수가 없고 직진만 해서 결국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바람 물질과 그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합작이 돼서 유전자를 공격하니까 마침내 유전자가 도로 회복을 할 수 없어서 변질이 되고 그래서 폐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의 SOD 유전자를 꺼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요? 하나님 말 미리 알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놔야 됩니까? 내 몸 속에서 SOD를 생산하도록 해놨는데 아, 이놈이 자기 유전자를 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놓겠습니까? 어떤 조처를 해놔야 되죠. 그렇죠? 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처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놨을까요? 이렇게 SOD와 같은 질 이 활성산소를 땡겨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이나 이것을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를 산화라고 그럽니다. 산화. 산화. 그러니까 산화작용. 그래서 저는 산화작용, 그 변질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항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항산화작용. 아시겠죠? 혹은 산화방지작용. 그러니까 산화를 방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어떤 물질 그것을 항산화물질 또는 산화방지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산화방지제. 그러면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요. 미리부터 아시는 분이라면 이 SOD 유전자를 꺼가지고 이 항산화물질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음식 속에 항산화물질을 넣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꺼더라도 우리가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물질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저런 폐단이 없도록 그렇죠? 내 유전자가 산화되어서 변질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예방조치를 해놨을까요? 해놨을까요? 해놨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중에 우리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물이 있다면 그 음식물은 무슨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이었습니까? 그렇죠? 항산화물질이에요. 항산화물질을 충분히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항산화물질만큼 항산화물질은 바로 SOD 같은 물질인데 이 항산화물질만큼 우리 유전자를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물질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항산화물질이 건강보호에, 질병예방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그러면 이 항산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면 이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은 항산화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항산화물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물은 되게 비싸겠네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구하기 힘들겠네요? 그래서는 뭐요? 안 되죠. 이 항산화물질이 우리 건강보호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면 이 항산화물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은 풍부해야 돼. 그래서 누구나 돈 안 드리고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건강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다시는 좋은 거라는 건 다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좋은 거라는 것을 믿기로 해서 다 사람들이 뭘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판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남몰래 먹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 속에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거요. 알고 보면 다 항산화제입니다. 흔해 빠진, 그렇죠? 항산화제만큼 흔해 빠진 게 없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흔하게 만들어놨다. 박수! 바로 여러분이 박수치는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좋을까? 아이고, 이 자식들이 맨날 좋은 거 없냐? 큰 비싼 돈 주고 쓸데없는 거 사 먹다가. 그래서 저는 좋은 거라고 특별히 먹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요즘 좀 기침을 하는데 뭔가 기관지에 조금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열도 안 나고 무슨 그런데 이게 기침이 계속 가면서 그런데 이제 좀 운동을 좀 비룡폭폭 하다 오니까 그게 조금 더 심해져요. 하하, 이걸 조금 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푹푹 강의 안 하는 시간이면 좀 퍽퍽 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또 골든실 먹어봐. 꿀물을 타서 저는 그런 것도 안 먹어요. 하여튼 그런 사고방식에 꽉 찌들어 있어요. 뭘 먹어야 된다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이 아니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 할까요? 내가 그동안 미국 갔다 왔다 하고 그래서 화로를 해서 휴식이 좀 없었으니까 이게 기본 여건의 휴식이 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걸 충분히 안 했으니까 이게 면역력이 약간 떨어져서 균들이, 박테리아들이 염증을 좀 일으킨 것 같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휴식밖에 없어. 그걸 뭐 꿀물을 타먹고 꿀물이 뭐 어쩌다고 그런데 그 막연한 어떤 이론도 없으면서 뭐에는 뭐가 좋다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사양합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으면 뭐예요? 자연이 생명이 알아서 뭐예요? 회복하면 그래서 기다리면 회복되는 거예요. 차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목이 간질간질간질간질해가지고 자려고 해도 뭐예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잠을 자꾸 깨고 그래서 낮에 좀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꼭 뭐 먹어보라 그래요. 내가 뉴스타트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사람도 또 먹어보라 그래요. 이게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다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내 생각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라도 그런 거 뭐예요? 다 사양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진짜 기가 꽉 막히는 경우가 어떠니? 서현이 내가 갔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현이처럼 이제 팍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 저는 잘 봐달라고 선물 보내는 사람 없어요. 선물을 받았다면 어떤 선물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선물 드렸으니 알아서 잘 봐주세요. 이런 건 제가 할 수가. 그런 선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선물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보내봐야 그건 큰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선물이 딱 왔는데 열어보면 홍삼이야! 이 비싼 홍삼을 이거를 이거는 갖다 버리기도 그렇고 남 주기도 그렇고 참으로 참으로 처치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놔뒀다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생명이 뭔지를 모를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 뭐예요? 할아버지 뭐예요? 생명 얘기 백 번, 천번 해봐야 뭐예요? 안 바뀌실 분들은 이거 드시라고 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항산화제를 가장 뭐예요? 흔하게 해놨다. 어떻게 흔하게 해놨냐? 그거를 어떻게 흔하게 해놨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항산화제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이 과연 흔한가 안 흔한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산화제라는 물질 항산화제라는 물질이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있느냐 하면 항산화제가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류도 많게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종류가 많고 수백 가지 항산화제가 있을지라도 그중에 최고로 중요한 항산화제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아시겠죠? 비타민 C 그러면 항산화제가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항산화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항산화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C라면 이 비타민 C는 여러분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안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5만 군데 있게 해놨겠죠?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천지 뺏가리로 해놨겠죠? 그렇죠? 혹은 전라도 말로 뭐예요? 허발라게 해놨겠죠? 진짜 비타민 C가 천지 뺏가리로 있습니까? 왜? 어떻게 해요? 뭘 보면 알아요? 채소, 과일 그러시는데 그것도 틀린 대답이에요 물론 채소, 과일에 비타민 C가 많아요 그러나 이 비타민 C는 너무너무나 가장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여러분이 또 우리 현관 앞에 나와서 스트레칭 한다고 탁 해서 앞산 저기 멀리 산 이렇게 온 사방팔방을 보면 산이 보이잖아 그 산이 전부가 다 비타민 C 덩어리입니다 아시죠? 왜? 그 산에 있는 나무, 나무뿌리, 나무, 잎사귀, 나무 껍질 거기에 도토리 열고 거기에 소나무, 솔잎 무슨 나무, 참나무, 나뭇잎 산 전체가 비타민 C 덩어리라 아시겠죠? 왜? 비타민 C는 너무 중요하니까 다람쥐들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토끼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토끼가 슈퍼에 가서 맨날 채소, 과일 사러다녀요? 아니거든요 슈퍼에 안 가도 산에만 있어도 비타민 C 막 세밀리게 천지 뺏가리로 허발나게 널부러지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박수! 이런 진실을 깨달으면 몸에 좋은 거라는 걸 가지고 상수를 부려서 돈 벌지 못하도록 뭐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몸에 좋은 거라는 것을 일부러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먹는다는 건 속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짓 뭐예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 비타민 C 바람이 불었다고 엔돌핀 바람이 분 것처럼 비타민 C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마다 약국에 가서 뭐예요? 비타민 C 달라고 그랬다고 제가 한국에 와서 엔돌핀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엔돌핀 달라고 그랬대요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듭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약국마다 비타민 C가 떨어져가지고 비타민 C 값이 막 오르고 그런데 왜 요새는 비타민 C 찾는 사람이 없어요? 비타민 C가 안 좋아졌는가요? 아니 비타민 C는 계속 비타민 C야 계속 비타민 C는 중요하고 최고의 뭐예요? 항산화제 맞아요 그런데 왜 비타민 C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왜 그랬냐면 아무리 비타민 C 같이 중요하고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라도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필요도 없는데 몸에 좋은 거라고 뭐 1000mg, 2000mg, 3000mg 이런 식으로 막 대량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죠 하바드니 이런 아이빌리그 대학이죠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에서 비타민 C가 과량이라도 비타민 C도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뚝 유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비타민 C라도 그 알약을 만들어서 들입다 들입다 먹으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C는 여러분은 비타민 C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맨날 풀만 먹는 판에 비타민 C야 신경 쓸 거 하도 없어 충분히 섭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비타민 E입니다 E E E 비타민 E 비타민 E도 비타민 C 다음에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흔하니까 비타민 E도 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을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은가 하면 C 눈에 많아요 C 눈 옥수수 C 눈 밀 C 눈 현미 C 눈 콩 C 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여기서는 신경 쓸 이유가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미 밥 먹으면 비타민 C 뒤집어 쓰는 거예요 현미 C 눈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콩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타민 E도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비타민 E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베타 카로테인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채소나 과일 혹은 고구마와 같이 주황색 색소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당근에도 주황색 색소가 되죠 그 색소가 바로 베타 카로테인입니다 그러니까 호박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 몸에 좋은 거 그냥 그냥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생명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항산화제를 뭐예요? 뒤집어 쓰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으로 뭐 구태어 뭐가 좋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대개의 많은 항산화제가 식물성 색소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런 색깔 이것도 지아산틴이라는 그런 항산화제고 이런 거 주황색깔 베타 카로테인 그다음에 빨간색도 색소도 딸기 수박 뭐 뭐 뭐 이 색소들이 다 뭐예요? 다 항산화제요 토마토 라이코피니라는 그다음에 초록색 색소도 루테인이라는 항산화제고 그다음에 뭐예요? 뭐 깜정색 사실은 깜정색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짙은 청색인데 이것도 안토사이아닌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색소가 다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취미가 고상하셔요 색깔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 색깔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서 생명을 받도록 하면서 실제로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또 화학 물질적으로도 항산화제가 되도록 그렇게 희한하게 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한 번은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턱 오니까 갑자기 두부가 감해졌더라고 한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흰 두부가 까만 두부가 돼 있어 왜 이랬냐고 그러니까 이게 검정콩으로 만들었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검정색 그렇죠 이게 이 검정색을 이루는 색소를 엔토사이아닌이라고 합니다 엔토사이아닌이라는 물질이 이게 만병통치래요 만병통치라고 말하면 그 말이 되기는 돼요 왜 세상의 모든 병을 어떻게 막아주는 예방하는 병이 뭔데 항산화 물질 아닙니까 그 안토사이아닌이 항산화 물질이니까 만병통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뻥이 세서 새로 나오는 새로 발견되는 항산화 물질이 있으면 그 전부 다 뭐가 돼? 만병통치래요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토마토를 잘 안 먹었어요 그리고 특히 토마토를 먹어도 우리는 음식물로 먹는 것보다는 요즘은 음식물과 함께 토마토를 먹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토마토를 그냥 잘라서 과일 먹듯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음식물과 같이 먹으니까 이게 알토마토 한국에 알토마토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토마토를 수입해서 요즘 충청도 예산 가면 알토마토 단지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 초록색깔 물질이 또 이렇게 좋다네 그러니까 막 또 녹즙을 마셔야 된다고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이게 웃기지도 않는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녹색나는 과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녹색나는 과일이 뭐예요? 키위라 키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신문사 가가지고 또 텔레비 방송국 가가지고 또 키위를 띄우라 왜? 이 키위에 녹색물질 루테인이 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만병 뭐예요? 통치약이다 이러니까 또 방송국에서는 또 화끈해가지고 와 키위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한국 방송은 희한한 방송이에요 맨날 해가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샛별이 나타났다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뭐 또 개똥쑥이었더니 막 먹었더니 영지버섯이었더니 상홍버섯 이게 막 무수한 별들이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는 데가 한국 TV예요 어떤 일관성 있는 진리가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 키위 주스 한 잔에 12,000원 비싼 호텔 가면 로비에 가면 홀잠 이게 몸에 좋대 아니 먹는 배추는 어떡하고 다 같은 거야 같은 녹색 아니여 그걸 뭐 구태여 키위 먹는다고 더 뭐 만병통치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다 판판이 속아가지고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게 진짜로 있다면 하나님이 뭐요? 풍부하게 여러분이 평소에 신경 안 써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 두셨다 그러니까 제발 몸에 좋은 거에 대한 걱정을 허덜 말아 허덜 말아 이렇게 여러분이 뉴스타트 음식만 착실히 이렇게 잡시고 계시면 걱정하도록 말아 웬 걱정들이요 걱정하지 말란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생명과 뭐가 있으면 된다 생명과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매일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채식이야말로 뭐예요? 가장 건강에 유익한 식단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박사님 채식하면 단백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백질 노의로 제가 걸려줍니다 고기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 희한한 잔혹된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지만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식물성 음식에도 다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을 잡으시면 현미밥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10% 9% 내지 10% 오늘 거치 빵을 잡수시면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14%야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30%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평균적으로 필요한 단백질이 몇 프로게?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부 먹고 콩 먹고 국수 먹고 쌀밥 먹고 그러면 15% 충분히 섭취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단백질 걱정 얻을 마라 아니겠죠? 그게 걱정이 되면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런 채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는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육식하면 항산화제 섭취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암에도 잘 걸리지 그래서 채식이 왜 건강식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당기면 조금 조금은 먹을 수 있으니까 헛을 마라 걱정 그래서 우리가 당기면은 그거는 당기는 데가 두 종류의 당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 기분 나빠요 에이 더러운 새끼 분노와 증오가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막 죽이려고 너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믿게 하고 이러면서 당기게 하는 게 있어요 술 당겨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당기는 게 또 화끈하게 매운 거 이런 게 당겨요 그거는 주로 잡신들이 나를 당기게 하는 물질 음식들은 내가 먹어서 해로운 것들만 당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 하나님이 당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사는 기린이라는 동물들은 본래 먹는 게 그 높은 나무에 있는 잎사귀를 먹어요 잎사귀들도 다 큰 잎사귀보다는 새로 올라오는 순 같은 걸 그래서 이 혀로 이렇게 잘 훑어 먹는데 기린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 기린의 혀는 가시에 찔려도 별로 안 아프대요 그러면서 또 이 가시를 희한하게 피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기린이 난데없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야 뼈를 막 씹어 먹는 거야 이 기린들이 왜 그러냐 에서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서 피를 검사했더니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인 칼슘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데가 어디예요? 뼈야 얘들이 머리도 좋아 그렇죠? 얘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저렇게 뼈를 먹을까요? 얘들은 자기들이 인 칼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얘들은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뼈 속에 인 칼슘이 이런 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먹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봤잖아요 미숙아를 품은 엄마가 체중 조절을 할 줄도 모여 몰라도 되잖아 그건 누가 해 주는 거라고? 그건 생명이 해 주는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전지 전능하신 뭐예요? 이 기린들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기린들에게 인 성분 칼슘 성분이 필요하니까 인 칼슘이 들어있는 풍부히 들어있는 곳이 뼈거든요 그런데 기린이 걸어가다가 뼈를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뼈를 땡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에 보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뇌세포에 하나님이 이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딱 이렇게 이 파란색 유전자를 켜주면 기린이 뼈를 먹을 때 갑자기 뼈가 먹고 싶어 기린은 왜 자기가 뼈를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처녀총각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이 총각은 도마도를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정반대로 여자는 도마도라 그러면 뭐예요? 딱 싫어? 그래서 1년에 도마도 몇 개밖에 안 먹는 여잔데 남자는 도마도가 수시로 도마도가 좋아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여자가 임신을 떡했어 임신하고 나니까 갑자기 뭐예요? 도마도가 막 당겨 왜? 그렇지 배 속에 임신된 아기가 뭐예요? 남편 유전자를 닮은 거예요 도마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도마도를 임신 중에 아주 자주 먹고 아기를 낳고 나니까 더 이상 도마도가 뭐예요? 안 당기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있다는 증명입니까? 생명이 전지전능한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한 이 기린을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뭐예요? 먹고 싶도록 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싶도록 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런 기린들이 생기겠느냐 아프리카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 요즘 상아가 없는 뭐예요? 코끼리도 생기고 이렇게 뼈 먹는 기린도 생겨나고 이게 이제 다 환경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기 오염이 심해서 산성비가 많이 내리니까 산성비는 빗물이 산성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토양 속에 녹아있는 칼슘인 성분이 뭐예요? 녹아서 흘러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 인칼슘 성분이 뭐예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걱정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서 뼈를 먹게 해서 인칼슘 성분을 보충해 주려고 하시듯이 여러분도 뉴스타트를 해 나가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뭐예요? 충분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정상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시적으로라도 어떻게 고기가 땡기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기린처럼 뼈 먹으라고 하면 또 고기도 뭐예요? 먹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발 아 됐다 그러면 뉴스타트 전체가 무너져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고기를 조금씩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기를 들 때 고기보다는 생선 쪽이 더 좋으니까 생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술이 땡긴다고 하나님이 나도 술 먹으라고 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생명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시면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의 영양적 갈란스도 균형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니까 모든 걱정 걱정을 허들 마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걱정을 허들 마라 그래서 너무 professional 감사합니다.